뭐 전략 같은 있으신지 아니요 지금 전략이라고 뭐고 없고 지금 가다 주기 전에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광수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5, 4, 3, 2, 1, 데이스 스타트 큰일 났다 지금 이걸 기다릴 시간도 없잖아 데이스 스타트 야 지금 빨리 손을 잡 어 이거 들어가는 분이 어딨지? 어 어디 갔어?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손을 잡А줘 아니 지금 무슨 일이세요? 그럼 저희가 누굴 쓰러 가요 너도 내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잠시만 봐 뭐야 둘이 합쳤어? 아니 뭐 그거 저 가난한 집들끼리 이렇게 잡아봐야 뭐 하겠어 가능하다고요? 저희 시부예요 시부 시간 부자 자 에이수스 감사합니다 부토미규 일단 10 9 어? 뭐야? 8 7 7 아 7, 8, 7 근데 제가 16주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게 뭐예요? 8 7 16주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게 뭐예요? 7 아니 손 잡았잖아요 6 아니 손에 잡았 4 아니 손에 잡았 아니 손에 잡았는데 끊나요? 아니 손에 잡았는데 끊나요? 아니 손에 잡았는데 끊나요? 잡았으면 터졌어야죠 잡았으면 터졌어야죠 아 유재석 야 아웃이다 심판이다 아니 자꾸만 있으면 그게 아니고 뜯어야 된다고? 아 그랬네 엄한 사람을 찾아오셨네요 유재석 아웃 유재석 아웃 어머 어? 끝났어 아예? 끝났어 아예? 진짜였구나 아 진짜 그 속마음을 다 들킨 거야? 어우 어우 잘 어울리네 아 잘 어울려요 번이너 시네 번이너 네? 잘 어울려 이야 근데 진짜 노란색이 잘 봤네 아 자 어디로 가면 되죠? 유재석 씨 지금 심판인 지석진 씨가 비밀의 방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지석진 씨한테 가시면 배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 지석진 씨한테 지금 지시를 받으라고요? 네 가서 지석진 씨한테 어디 맞추면 되는지 아 지석진 씨가 어디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집안장 어디요? 끝났어? 네 내가 지금 좀 마무리가 돼가지고 일로 와 여기 14층이요? 네 네 알았어 알았어 아 여기 14층 올라가야겠다 야 빠릇빠릇하게 안 움직이지? 어? 야 빠릇빠릇하게 안 움직이지? 어? 야 이거 만만한 데인 줄 알아 여기가?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서 있어 서 있으라고 아이 나 진짜 아이 나 진짜 미치겠네 야 야 나 일기야 나 일기예요 야 이거 정리해 이거 빨리 저거 삐뚤어졌잖아 정리해 이렇게 하라고 정리를 그렇게 해 야 이게 또 시간의 방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 뭐라고 시간의 방 관리자야 어? 노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 누가 논대 시간의 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룰렛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가진 돈에 야 왜? 선배 얘기하는데 지금 아니 선배 얘기할 때 뭐 잠깐 먹는 건데 뭐 왜 왜 야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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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거나 나 하는 일 죽어놔 그래 고맙다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그 시간의 방을 치워야 돼 그걸 네가 할 거야 아 내가? 아 방 치우는 거를 야 나도 이거 그냥 일기 됐는지 아니? 선배들 딱 모시고 내가 겨우 이제 누가 내가 시간의 방만 5년 치웠어 내가 시간의 방만 5년 치웠어 야 내가 계속 이거 치우고 있었어 아우 감기 또 누가 울러나 집 앞에 담긴 앞에 혼자 눈물 네가 할까봐 몰라